잠시만요 아 우리 저 이곳에 그 101동에 사시면서 누구를 사귀셨나요? 여기 저 제가 여기 이사와가지고 여기 아주 저 자유센터가 아주 잘 되어있어요 제가 여기서 헬스크럽이 아주 나와가지고요 헬스장 헬스크럽 네네 헬스장이 아주 잘 되어있어요 차호장도 잘 되어있고 아주 아주 좀 제가 체력 관련하면서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돈 주고 이제 비싼 돈을 주고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한해서는 얼마 정도 되나요? 지금 15,000원 15,000원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리고 이제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하시면서 특기와 장기가 있으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장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? 자 그만